자, 이번 제시연은 ㄷ, ㄷ! 하...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 당연히 나오는 거 오덕 이런 거 알죠? 좋은 거 같아 아니, 그냥 지호가 작전 잘 자 아니, 아니야? 아니, 괜찮아 약해? 괜찮아, 괜찮아 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지혜는 적절하다고 생각해 그치? 오케이 우리 뭐 했지? 잠깐만, 우리 뭐 했지? 미안해요 어, 큰일 날뻔했다 시작 대두 저요? 딘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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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둑 네? 도둑 도둑, 도둑 도둑 단독 네? 단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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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! 도둑 도둑 깜짝이야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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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걸렸다, 살짝 살짝 걸렸다 우리가 도둑 쓴 거 아니야? 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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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6라운드 이은, 히은. 저희는 이겁니다. 자, 혜찬 씨부터 시작. 유행! 왜 소리 지리세요? 그냥 기획으로 하는 거야. 유행! 우회! 우회하다. 유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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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. 유행. 처음에 했는데. 내가 그렇게 크게 얘기했는데. 내가 두 번이나 유행을 했는데. 내가 왜. 정훈이는 자기가 이제 정리해 놓고 있는 거야. 자기의 머리에 노트에 이제 필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. 내가 정훈이가 그렇게 해. 안 들었어. 잠깐만요. 저 집에 가도 돼요? 아니야. 우리 진짜. OK, OK, OK. OK, OK, OK. OK. 감사합니다.